통계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통계 문제입니다. 표 1에서요.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구해서 D11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count if, 조건이 여러개일 때는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unt if, 직접 범위와 조건을 입력하셔도 되구요. 함수 삽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함수 마법사를 또 이용할 수 있죠. range, 범위는요. 직급에 가서요. 저희가 대리를 찾는게 아니라요. 대리라고 입력하면 대리가 몇명입니다. 라고 찾을건데 저희는 대리가 아니라 대리가 아닌 이란 조건을 주실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서로 같지 않다 대리라고 입력하시구요. 같지 않다 대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면 숫자 6이 구해지는데 부장, 사원, 부장, 사원, 과장, 사원 이렇게 세웠더니 총 6명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 네. 구한갑 뒤에 제가 또 문제를 다 안봤네요. 구한갑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맨 끝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 직접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표 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과 회계와 경영 전략이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수가 몇명인지 세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니까 count if s를 사용하실 거구요. count if s 마법사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첫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커뮤니케이션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첫번째 조건 두번째는 회계 과목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는 조건 세번째 경영 전략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합니다. 직접 이렇게 화면을 살짝 크게 이렇게 입력하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입력했을 때 큰다옴표 처리되진 않지만 확인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큰다옴표 처리가 되구요. 탭키 눌러도요. 큰다옴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범위, 조건, 조건의 범위 세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명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번째는 상여금에 가서 상여금 데이터들 중에서 상여금 데이터들 중에서 15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에 가서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count if s 이구요.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할 거라서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값 뒤에 명자도 붙이실 거구요. 일단 average 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average는 평균을 구합니다.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만약에 복사할 거라면 절대참조가 꼭 필요하지만 지금은 수식을 딱 한 번만 쓰는 거라서 절대참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average에 대한 수식을 제가 범위 정한 다음에 ctrl x 눌러서 잘라내기 하겠습니다. 이따가 count if s 안에다가 조건으로 사용할 거라서요. 이제 함수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구요. 함수 삽입에 가서 첫 번째 조건은 상여금의 데이터들 중에서 150만원 이상입니까 150보다 크면서니까 그냥 초가 크다라고만 하시고 150만원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에 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조금 전에 평균값 구하신 거를 컨트롤 v 하실 건데요. 현재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사실 오류가 좀 발생을 해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지 정확한 값을 구해 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화면을 살짝 크게 했을 때 다음 칸에 넘어왔을 때 큰 따옴표 처리가 앞에와 끝에가 됩니다. 하지만 average 함수는 문자로 처리되면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함수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따옴표가 여기서 닫히지 않고 여기 앞에 크거나 같다 앞에서 닫혀야 되구요. 그러면 문자랑 함수랑 연결하기에서는 중간에 M%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앞에다 붙이고 M% 연산자 맨 끝에 가서 큰 따옴표 지워주셔야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셔야만 평균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구요. 문제에서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한번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갖고 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3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표사에서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여기서 4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주실 거구요. 이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거라서 저희는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할 건데 조건이 있으니까 Average If 함수구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홈런에 가서요. 두 번째 조건은 크거나 같다 40이라는 조건을 주실 거구요. 세 번째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제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삼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따로 뒤에 뭐 붙이라는 내용이 없네요.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내림에서 소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st d d d e v e 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범위만 넣어주시면 돼요. 생산품 C 가로 닫고 엔터 구한 값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릿수가 여러 개 표시가 되는데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 다운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심표 소수 한 자리니까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점수 i29부터 i38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의 점수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등호 입력하시고 라지 함수 몇 번째 큰 값을 구할 수 있고요.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어레이 범위는 점수에 가서 우리는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신 다음 뒤에다가 몇 점이라고 점을 붙여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n%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큰 다운 편 묶어서 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점수 안에서 세 번째 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가고요.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계함수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운 편 다운 편 다운 편 다운 편 다운 편